할렐루야 2월 10일 목요일 원포인트 퀴트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메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미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지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의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가복음 5장의 본문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귀신에 관련돼서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귀신이 완전히 그 마음의 영혼에 들어가서 지배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행하죠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조종하며 조종당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의 힘이 이끌려서 무덤 사이에서 몸을 해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끊임없는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귀신은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과 선한 열매하고는 정반대의 악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하죠 두 번째 인생은 뭔가 하면 귀신에게 속해버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강력한 귀신의 미혹의 영에 속임을 당하여서 오늘 보금을 보금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속미키에 하는 영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속해져 있는 존재라고 해도 절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한을서 3장에서 성경은 가인을 가리켜서 저는 귀신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귀신 들린 것처럼 미치광의 행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미움에 잡힙니다 한 번 섭섭함을 품으면 평생을 놓지 못합니다 한 번 분노를 품으면 그 분노를 평생에 풀지 못합니다 사단이 배후의 영향력을 행세할 때 그 자석처럼 거기에 붙어버린 인생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자리에 보니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누가 무덤 근처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늘 거기서 헐벗은 채로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마 먹는 건 별로 없었을 겁니다만 귀신의 힘에 의해서 조종당하니까 자기 육체적인 힘하고는 별 상관없이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4절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발에 묶은 고랑이나 손에 묶은 고랑이나 또 묶여진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덧립해지니까 그는 밧줄을 실탈에 끈듯이 끊습니다 어떤 힘이든 간에 또 이 슈퍼파워 이 초능력적인 힘 그게 바로 영적 세계의 힘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능력이 있다 할 때 육체적인 힘 마저도 마귀는 우리에게 마이타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이트 전능자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천사의 세력은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물론 창조적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삼손에게 임했을 때 불레사람들 수천의 군사나 사자나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했지만 오늘 귀신도 힘이 있어요 오늘 쇠사슬을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어떤 영인가 영군별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사절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것이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 몸을 해야 합니다 원래 그 몸은 악령께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집 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합니까? 자해합니까? 자복합니까? 활복합니까? 다 사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기 몸을 해야 할 그런 권리를 받지 않았어요 관리할 권리만 받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아주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 미혹하여 저 음부의 세계로 끌고 가는 행위입니까? 그래서 몸을 해야 하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의 몸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재미있는 사실은 영은 영을 알아봐요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오늘 사람들이야말로 이걸 어찌할까 하고 당황해하면서 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이 마귀는 자기의 천적 그야말로 자기의 진정한 추방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되신 것이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바리세인 서기관들 산에 들인 공의원들을 그를 억지로 외면할지라도 귀신의 비명소리는 처절하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이분이야말로 자기를 무적에게 보낼 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피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어떤 나라나 어떤 도성에 들어갈 때 무조건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 항복을 권유했을 때 그 성주들은 바로 알렉산더의 지략과 용맹함과 전술과 군인들의 파워를 먼저 알기 때문에 먼저 항복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처절하게 도력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뭐 진기스캔도 이걸 노리고 서유럽을 제패했습니다만 오늘 영적 싸움에서도 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All my God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강한 자가 이 땅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어로 혼미키하는 영어로 때로는 들어가서 자기의 손발처럼 도구처럼 처참하게 파괴적인 용도로 쓰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더 강하신 구원자 해방자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해방자로 소련군이 조선에 들어왔다? 근데 해방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약탈자였습니다 해방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위장한 약탈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해방자 자 우리 북한이 항상 조국 해방 조국 해방 자 정말 해방입니까? 정말 해방 당해야 될 곳은 바로 그쪽 아닙니까? 오늘 진정한 해방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울모와 그늘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역설적으로 오늘 마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7절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냥 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빛은 어둠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에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사람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걸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는 인생 있죠? 귀신적 성격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거,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아주 그런 그 사이코 같은 분 있죠? 그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원수마저도 불쌍한 존재고 무리를 볼 때 민망히 여기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어둠에 잡혀있는 이 한 사람 보고서 이미 주님은 명령을 선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가 아무리 자기 집처럼 체질처럼 이 사람을 잡고 있어도 귀신은 이 집을 놓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더 강하신 그리스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의 성인 중에 한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무장하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